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지만 고덕시장 상인들은 집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벌써 세 달째. 35년간 지켜온 시장이 신축아파트 도로공사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 그나마 구청과의 협의 끝에 대체부지를 일부 확보했지만 장소 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서로 코드마켓 다 이렇게 협의해놓고는 우리 이 단지 발협회 우리가 고독 전통시장이 있는지 알면서 한 분도 우리하고 고독 전통시장에 대해서 항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 재개발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성북구 장위시장에서 23년째 마늘을 팔고 있는 고문희 할아버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고 이젠 아내와의 노후를 준비하려던 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노하우가 깊은 마늘 가게를 이젠 비워줘야 할 때입니다. 전부 여기 협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20년 다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노하우가 이 동네에 다 있는 거예요. 타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수천 명이 오가는 장위시장. 최근까지도 정보와 서울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가 아닌 절반 정도가 재개발 구역에 묶인 상황이라 시장만은 그대로 존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위시장은 길게 늘어선 골목형 시장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한 점포들이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쪽짜리가 된 나머지 장위시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가지고 CCTV나 LED 전광판이나 간판을 다 바꿔가지고 새로 시장을 살려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 40억 투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온 게 한 40억 투자했는데 그 시장을 없애려니까 나로서도 황당하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반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고 있지만 정작 전폐 위기 속에선 아무런 방패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여러 번의 철거 위기로부터 시장을 지켜내온 값심리 현대시장 상인들은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전통시장에는 거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보존구역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면적 대비. 그러면 그 면적은 개발을 하거나 지구단이 계획을 할 때 좀 빼줘야지. 답심리 현대시장의 경우 사방이 재개발 지역에 맞닿아 있어 매번 개발 때마다 철거 논란이 이어졌던 상황. 상인들 스스로 생존권을 걸고 재개발 조합을 설득해 가까스로 시장을 지켜왔습니다. 설계하는 지구지정 떨어지기 전부터는 계속 조합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보면 시장 좌우로 보면 다 소방도로나 기부채나 공원으로 다 빠져 있어요. 시장 옆라인들은 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와 각종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업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결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정책 자체도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부서별로 도시재생도 하고 아파트도 짓고 뭐 하겠죠. 또 한쪽에서는 시장을 살리는 일도 하고 이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았었어요. 또한 개발을 피해 시장이 존치됐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의 변화로 시장 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저기에서 상점을 하면 장사가 잘 되겠네 라고 하는 상점들이 모여서 시장 및 상점가가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바뀌면 시장 및 상점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서울은 35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과의 경쟁에 밀려 재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십 년의 전통을 갖고 활성화된 시장이라면 각종 개발로부터 강제로 떠밀려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집중시재왓 이슈 이혜진입니다.